감사합니다. 저는 26살 한 본부대에 있는 군항대입니다. 본 공연 앞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자그마한 약속을 하나 정하고 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제가 오른손을 펴치며 힘찬 박수를 왼손을 펼쳐와 힘찬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른손을 펴카다! 자, 왼손을 펼쳤다! 자 그럼 양성 펼쳤다 네 이런 반응으로 매 곡이 끝날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흔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자 그럼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네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26사단 군악대 공연이 펼쳐질텐데 참고로 저희 뒤에도 정말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공연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26사단 군악대로 모시겠습니다